제가 유튜브 시작한지가 아직 채 1년은 안 되는데요 구독자분들이 어느덧 3만 명까지 이렇게 돼서 제가 또 이렇게 의미 있게 지금 또 재밌게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욱더 제가 또 정진을 하고 치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통해서 치료도 좀 제대로 받고 국민들 모두가 병 안 걸리고 치과 웬만하면 안 오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도 구강변 관리 잘 해야지고 다들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